장스타쇼 이제 마지막 무대의 주인공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. 이분은 뭐 송혜를 제가 따로 해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설명이 필요 없는 가수입니다. 책 좀 만나보시길 권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짝반짝 스타분들과 함께 장스타쇼 찾아 뵙겠습니다.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두 분과 한 사람이 울어야 하는 사랑에 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기로에 선 세 사람 세 사람 사랑을 우정을 서둡하면 친구가 울고 우정을 따르자니 내가 운의 사랑이 운의 하필이면 내가 너를 사랑했나 운의 세 사람 암 암 암 암 아아 암 암 암 암 한 사람 누군가 한 사람이 울어야 하는 사랑에 삼각형을 만들어놓고 기로에 싼 새사람 새사람 사랑을 거듭하면 친구가 울고 우정을! 내가 오늘 사랑이 하필이면 내가 너를 하필이면 내가 너를 사랑에 나오는 새사람 사랑에 나오는 새사람 고맙습니다 앵콜 고맙습니다 앵콜